보도록 하죠. 8강의 남북국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를 보도록 하죠. 통일신라의 발전. 독두풍. 저번에 골품제도 봤죠? 그죠? 진골이 있고 여긴 안나왔지만 성골도 있을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육두품. 육두품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거야? 그지? 등급이 6단계 여기까지 아찬까지 해먹을 수 있다는거네. 그지? 그 밑에 5두품, 4두품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육두품이 그래도 이건 못되지만 꽤 높은거네요. 그죠? 자색이 아닌 비색 등급. 그지? 까지에요. 육두품이 뭐?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통일신라 때는 활약했대요. 그죠?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대요. 진골. 진골 출신 왕. 진골이... 진골이요. 음... 그 다음에 이후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이 계승을 했대요. 이거 왕권이 약하면은 아들한테 물려줘봤자 그지? 뺏기잖아요. 죽기만 해요. 왕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문무왕은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대요.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왕은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했어? 진골 망했네? 그지? 왜? 김흥돌의 난이 있었다. 김흥돌이 누구냐? 장인어른이에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대표적인 진골인데요. 왕비의 아버지니까 끝발이 있었겠죠? 맞죠? 왕의 형제들은 끝발을 날리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세력 키우면은 왕이 불안하잖아. 그지? 그래서 안되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척들이 그지? 외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이렇게 힘을 가졌었는데 너무 컸었나 보지. 그지? 대표적인 진골 귀족이었는데 반란을 했대요. 반란 그래서 다 죽었겠지. 그게 김흥돌의 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왕 때 진골을 숙청하고 제도를 정비하였다. 구주호소경 구서당 10정을 설치한 것은 신문왕이다라는 거예요. 국학하고 누구를 폐지했다. 그래서 전제왕권을 확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왕권 확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녹읍을 녹읍은 해야 되고 구주호소경 이런 건 이렇게 있으니까 녹읍이 뭐냐? 녹읍은요. 옆에 있네요. 옆에. 관려전과 녹읍이 있는데 관직의 복무 대가로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인데요. 녹읍은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걸요. 내가 너 이 땅을 이만큼 주면 너가 그 땅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 그거 네가 쓰면 되는 거야. 또 곡물 거기에서 뭐가 특별한 게 나오면 그지 그것도 내 거 또 뭐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 집 짓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내 거요. 그지 일시켜도 되는 거예요. 녹읍은 뭐라고? 수조권에다가 곡물과 노동력까지 수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관료전은 뭐예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수조권인데요. 수조권만 있는 거예요. 아 관료전은 수조권만 있고 이 녹읍은 훨씬 더 좋은 거네요. 곡물하고 노동력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맞죠? 정리를 하면 녹읍을 폐지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관리에게는 관료전만 지급했다라는 거죠. 관료전이죠. 그죠? 관료전이죠. 녹읍을 폐지했다라는 건 관료전만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신문항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진골, 숙척, 녹읍 폐지, 국학설립이라고 돼 있죠. 국학설립. 그죠? 국학은 왜 설립했지? 뭘 가르쳤을까요? 써놓으세요. 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학. 유학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거지? 왕 입장에서는 뭐 부모한테 효도하든지 말든지 임금한테 충성한 게 당연한 걸로 가려고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그러고 그거를 계속 강요했던 거잖아. 그죠? 왕에게 충성하는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그 인재를 직접 관리를 안 하면 밑에 놈들이 쥐가 이런 왕의 장인들이랑 이 사람들이 쥐 마음에 드는 놈들만 뽑아놓고 쥐 여기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 왕권이 약해지겠죠. 왕은 누구 이 사람이 사람 뽑으면 이 사람 말을 듣겠지. 관리들이 직접 저런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국학을 사회판관 신문을 알았죠? 이렇게 되면 녹읍이 뭐겠어? 이런 게 있으면 귀족들이 쎄지겠지. 이런 사람들 진골 귀족 세력들 그치? 쎄지겠지. 그치? 또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거를 하면 귀족의 그 힘이 약해지겠죠. 왕권은 쎄지고 그죠? 눈 크게 뜨고 체중을 어딘가에 기대면 안 돼요. 척추도 힘줘서 세우고 대충 구부려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정치제도 볼게요. 통일신라 하고 있어요. 집사부랑 시중이 중심이다. 시중이나 중심은 같은 말이고 집사부 왕의 직속기관이다. 왕명을 왕이 시키면 그거를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그치? 거기에 장관을 집사부의 장관을 시중이라고 했어요. 시중 중시라고 했어요. 집행하는 곳이에요. 왕명을 받들고 집행하는 곳이에요. 알겠죠? 집사부 중앙은 집사부랑 집사부의 대빵인 그치 시중의 중심이었다. 화백회이랑 또 상대 등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게 어디에 나왔었나 한번 볼까? 우리 좀 신라하는 거죠? 신라 화백회의가 귀족 대표자 회의예요. 그죠? 맞아요? 상대 등이 수상이에요. 수상 제일 셌던 사람 백제는 뭐였어요? 상자평이 대빵이었고요. 정사함 회의였어요. 고구려는 대대로 밑에 있고 그치? 제가 회의였어요. 그치? 그니까 어디 하다 말았어? 그죠? 귀족 대표 회의였죠. 이거를 이거는 당연히 여기가 세지니까 여기는 약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권한이 이리로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통일신라 때는 주군현으로 나눴어요. 주군현으로 나눴어요. 주 주 아까 뭐라 그랬어? 구주 할 때 그 주예요. 구주 구주 전국을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어요. 그죠? 9개의 주예요. 색깔로 봐.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됐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그죠? 색깔이 아홉 개죠. 구주예요. 구주로 나누고 이 주 밑에는 뭐를 둔 거예요? 이 주 하나 밑에는 군현을 둔 거예요. 군현을 둔 거예요.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 군현까지 봤어요. 또 말단행정구역 여기에서도 군현에서 가장 작은 데는 뭐예요? 촌이라고 그래요. 촌 촌은 촌주가 있어요. 촌주 촌주가 관리예요. 또 그거랑 상관없이 구주 그러니까 구주랑 군현이랑 상관없이 주요 지방에다가는 중요한 데는 오늘날의 뭐 광역시 같은 데지 그지? 오소경을 뒀어요. 빨간 점이지 그지? 오소경을 설치했어요. 북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뭐 이렇게 여기 설치하고 여기에는 일부 중앙귀족 옛날에 가야나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 그걸 옮겨 살게 한 거야. 여기다 놓고 관리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죽일 수도 없잖아. 일부 중앙귀족은 권력을 제대로 못 그지? 쟁취한 밀려난 애들 아니야. 그지? 옮겨 살게 했어. 옮겨 살게 했어요. 주 밑에 9년을 뒀다. 그리고 말단 행정이 촌이었다라는 거 봤어요. 그죠? 전국을 구조로 나누고 그 밑에 9년을 설치해서 지방간을 파견했어요. 말단 행정 구역은 촌이고요. 거기에는 천주가 관리했어요. 천주는 3년마다 뭐를 썼어요? 촌락문서를 작성했다. 촌락문서 한번 볼게요. 본골 우리 동네 이름은 사회점촌이야 이름이 그지? 맞아요? 넓이가 이래요. 그리고 호는 가구 수를 얘기하는 거지 가구 수는 11개인데 사람은 호수는 이만큼이고 사람수는 이만큼이다. 이사 온 사람들이 이만큼이다. 말은 그지? 말은 몇 마리이고 노는 얼마큼이고 뽕나무는 얼마큼이다. 라고 보고를 하네요. 이게 촌락문서 중에 하나예요. 촌주가 만드는 거예요. 촌주가 신라 촌락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이 절이네요. 그지? 도다이사 에서 발견된 거래요. 서원경에 속한 4개의 촌락 토지의 종류 면적 서원경이 어디였냐. 그지? 여기 있네요. 오늘날의 청주네. 그지? 여기에 있던 4개의 촌의 그 분서가 남았나 보네요. 4개 촌락의 토지종류 면적인구 노비수 소마래수 뽕나무 잔나무 잔나무의 수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얼마마다 촌주가 3년마다 촌락의 상황을 조사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중앙에서 보면은 오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지? 세금이 이것밖에 많이 안 올라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옆에랑 비교할 거 아니야? 비슷한데 그지? 중앙에서는 저걸 보고 촌락문서를 보고 조세와 노동력을 거두는 데 활용했을 거예요. 알겠죠? 오소경 수도 금성이 동남쪽의 그저 경주죠.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또 아까 일부 중앙기족하고 옛날 고구려 백제 그지? 가야 사람들이 이잖아요. 그죠? 지방세력을 견제하려고 그죠? 옮겨 살게 했어요. 여기다 놓고 관리하는 거예요. 상수리 제도 지방세력 견제 목적이었어요. 지방세력가를 일정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완전히 인질이네. 일정기간 일정기간 수도에 머물게 힘을 못 쓸 거 하냐 수도에 머물게 하면 그죠? 완전히 그지? 장난 아니네요. 그것이 바로 상수리 제도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중앙군의 이름은 구서당 지방군의 이름은 십정이에요. 중앙군은 왕실 왕을 보호하고 또 수도를 지켜요. 그죠? 그 다음에 중앙군은 신라 당연히 신라 사람은 있겠지. 뭐도 있어? 고구려 백제 사람도 있고 그지? 말갈 인 까지 있더라. 그지? 있더라. 왜? 이렇게 있는 건 민족통합이 목적이에요. 십정은 구주에 아까 구주로 나눴잖잖아. 일정식하고 국경지방인 여기는 국경이잖아요. 한주는 그지? 여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한주에다가는 하나를 더 준 거예요. 두 개의 정을 배치했어요. 한주에다가는 국경이라서 북쪽 국경과 맞닿은 중요한 지역이고 다른 주에 비해서 면적이 넓었어요. 한주는 뭐라고? 면적도 넓고 국경 맞닿은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두 개의 정이 배치되었다. 토지제도는 아까 얘기했죠? 신문왕 때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신문왕 때 녹읍을 폐지했다라고 그랬어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 강화하고 왕권 강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고 녹읍을 폐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농민에게는 정전을 지급했어요. 성덕왕떼래요. 정전 보자. 16세에서 어른 남자네요. 어른 16세 이르는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대신 뭐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자 땅 땅 받아 대신 세금 내야 돼. 원래는 이 관료전 같은 거나 녹읍 같은 건 뭐예요? 다 지네들이 챙기는 거지 이건 나라로 들어가는 세금이 아니야. 그렇지. 이게 있으면 나라로 왕한테 들어오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근데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이 구활돼요. 경도광. 이 말은 뭐야? 이 왕은 왕권이 약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통일신라의 문화를 볼게요. 불교랑 유학 그 다음에 불교 볼 거예요. 불교랑 유학만 볼 거예요. 발전 통일신라예요. 맨 처음에는 교종이에요. 후기에는 선종이에요. 초기에는 귀족 중심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백성한테 교종이었다가 후기에는 선종이 유행하고 귀족에서 백성으로 갔다. 그러면 교종과 선종이 먼저 볼게요. 교종은 경전 불경이야 쉽게 얘기해서 경전이라고 그러지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 그렇지? 그거를 연구하는 거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고 선종은 그 경전보다도 뭐를 하면 돼 수행 참선 그렇지? 하면은 뭔가 깨달은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생각이 조금 틀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좀 뭐예요? 외우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아, 교종은 경전이고 선종은 참선 소행을 하는 걸 중요시하는 거구나 라고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주요 인물이 있어요. 통일신라의 주요 불교의 주요 인물은 원효와 의상과 해초가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과 해초가 있습니다. 자, 원효는 화쟁사상을 주장하고요. 정토신앙을 정토신앙 전파를 했어요. 자, 화쟁사상 종파간의 사상적 대립의 조화를 추구하는 싸우지 말고 조화 같이 하자라는 거지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정토신앙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두 개의 녹색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화쟁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심사상 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바탕으로 종파간의 조화 같이 그지? 조화를 강조한 거예요. 화쟁사상은 싸우지 말고 같이 하자. 뭐냐면 정토신앙 나무아미 탑을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문 어렵잖아. 그지? 어려운데 이거 여섯자만 하면 돼. 그지? 아무리 무식해도 할 수 있잖아. 우리 판문 몰라도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어. 쉽죠?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게 정토신앙이에요. 주로 나무아미 탑을만 외우면 된다라는 게 정토신앙이야. 알았죠? 뭐라고? 원효가 불교 대중화에 공헌한 거야. 정토신앙 전파로 나무아미 탑을 그지? 알겠죠?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신라 화엄종 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거 겠지. 또 부석사를 건립 했어요. 절인가 보죠. 왕권을 사상적으로 뒷받침 해줬어요. 또 관음 신앙을 전파 했어요. 의상 화엄사상 이라는 게 뭐라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고 되게 어렵지요. 그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정도로만 가도록 하자. 화엄 이거 여기다가 화엄사상 이렇게 써. 옆에다가 관음 신앙 관음 신앙 필기할게요. 참 저런 게 어렵지. 근데 써놓고 외우면 돼요. 관음 신앙 관 주 관음보사를 믿어서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자는 써라. 화엄사상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게 화엄사상 너무 복잡하게 물어보지만 나도 이 정도로밖에 안 돼. 알겠죠? 정토신앙 나무 아미 다불 불교 대중화 원효 화쟁사상 조화 같이 그지? 조화를 추가한 거 화쟁사상 대중화 정토신앙 그리고 하나랑 전체에 나오는 거는 화엄사상 관세음 신앙은 관세음 보사를 믿어서 그지? 한번 구제받자라는 신앙 알았지? 해초는 인도랑 중앙아시아 등지를 순례했어. 갔다 왔어.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왕호 천축 국전을 저술했어요. 당연히 인도에 불교 유적지를 갔다 왔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 종교 풍속 문화 등이 써있는 거예요. 일종의 기행문이에요. 알았죠? 최초의 기행문이라고 할 거예요. 후기에는 뭐가 유행했다고? 선종이에요. 선종. 유학을 볼게요. 유교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왕들이 왕권 강화 하려고 그랬던 거야. 너 임금한테 충성해야 돼? 이거 있잖아. 그지? 교육기관은 아까 신문안 국학 설치 저 위에 써있었죠? 관리채용 제도 원성왕 때는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어요. 귀족의 반발로 큰 성과를 못했는데 독서 상품과는 유교 경전을 독해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죠. 그죠? 그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걸로 독해 능력 시험으로 관리 등용에 참고했다라는 건 저 성적으로 관리 등용 한 거죠. 그죠? 귀족들이 반발하겠어? 안 반발하겠어? 귀족들은 공부 안 하잖아. 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집안인데 내가 이런 걸 봐야 되겠어? 이런 걸 봐야 되겠어? 절대 안 보죠. 그죠? 자 대표적인 유학자는 통일신라시대의 강수예요.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이 능했고요. 설청은 이두를 정리했어요. 우리 아직 세종대왕이 아직 우리말을 정 그지 한글을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말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자로 적는 수밖에 없어요. 한자로 그죠? 음을 빌려올 때가 있고 뜻을 빌려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두라고 그래요. 이두 알았죠? 설청 이두 정리 최치원은 당나라에 빈곤가에 합격했어요. 빈곤가는 당나라에서 본 과거시험인데 여러 과거시험 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죠? 유학생들이지. 타이틀 따가는 거야. 자기 나라에. 우리 당나라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왔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치? 개원필경을 저술합니다. 채취원은 개원필경. 그렇게 봐주도록 합시다. 자. 개원필경은 이렇게 써놓자. 시문집이라고 했어요. 시 같은 거 그치? 글 같은 거 뭐하는 거야. 개원필경. 음. 그 다음에 김대문의 진골 출신이래요. 화랑색이랑 고승전이 때문에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화랑색이 화랑색이는요. 화랑도 화랑도 뭐라고 뭐라고 그럼 화랑도의 화랑도의 우두머리 32명의 전기예요. 전기 알겠지? 이걸 풍 풍 화랑도의 우두머리를 풍월주라고 그러나 풍원주라고 잘 모르겠어요. 중요치 않아. 그치? 중요치 않아. 그게 화랑색이고요. 고승전은요. 뭐 이름난 승려들의 승려들의 행적이에요. 승려들의 행적이 써있는 거예요. 유명한 중들의 그치? 그걸 써있는 거예요. 김대문의 화랑색이 고승전 최치원의 개원 필경 설총은 이두 강순은 외경은서 맞죠? 외울만 하죠? 그 다음에 불교 볼게요. 통일신라요. 불국사요. 불교의 이상세계예요. 석굴암은 인공석굴사원이에요. 본전불상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3층 석탑이 있어요. 다보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석가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3층 석탑 이중기단 2의 3층은 3층으로 탑신을 쌓는 양식이 유행했는데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석가탑이죠. 그게. 무구정강 대다라하니경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정식 명칭은. 알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이에요. 인쇄본 은 종이를 얘기하는 거야. 목판은 아니야. 알았죠?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고요. 3층 석탑으로는 불국사 3층 석탑 가문사지 3층 석탑 진전사지 3층 석탑 이건 기단과 탑신의 조각이 있네요. 다보탑 다보탑은 목조 건축의 구조예요. 우리 10원짜리 거잖아요. 그죠? 10원짜리 알죠? 범종이에요. 상원사 동정이 있고요. 성덕대왕 신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요. 상원사 동정은 가장 오래된 거예요. 현존하는 안압지가 있고요. 인공 연못 이에요. 인공 연못